그리고 83번 문제를 봅니다.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TQM, 우리가 토탈 퀄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TQM의 전략 목표,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최종 목적은 뭐였죠? 고객 만족이었잖아. 그래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 품질이 소정 수준의 있음을 보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였죠? 이걸 우리가 품질 보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죠? 품질 보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체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 방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84번에 보시게 되면 84번 Y 제품의 치수 가공을 관리하기 위해 X bar R 관리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관리도의 작성을 위해 N이꼴 5 부분군. 부분군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K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K를 나타내는 겁니다. A가 5고 부분군 25개를 추출하여 결과를 정리하니 시그마 X bar의 합이다. 그죠? X bar의 합이 652.4가 되겠고 그리고 R을 다 더했더니 13.2였다. 주어진 치수의 규격은 이렇다. 라고 했을 때 공정능력지수 CP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CP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CP. CP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죠? CP. 공정능력지수 CP라는 거는 우리가 규격의 상한 U- 규격의 한 나누기 어떻게? 상한과 한이 있으니까 6배의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규격 상한이 얼마냐 하면 규격 상한이 26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7이 되겠다. 그죠? 27이 되겠고 마이너스 규격의 한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25가 되겠죠. 25. 그리고 6 곱하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D2분의 알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는 R의 합이 다 주어져 있다. 그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뭐냐면 X바 R 관리도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군에서 데이터가 몇 개냐 하면 5개가 있다는 얘기죠. 5개. 알겠죠? 5개가 있다. 이걸 X1, X2, X3, X4 그리고 X5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5개를 뽑아왔다. 세 번째 또 5개를 뽑아서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냐 하면 25개까지 내려갔네. 이해되겠죠? 25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X바가 있죠? X바. 그러면 첫 번째 거 5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X1바가 될 것이고 이거 X2바가 되겠죠? X3바가 될 것이고 그러면 토탈바가 있겠지. 그렇죠? 이거는 평균이고 각 군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평균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25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기에는 이 데이터 다 더해서 우리가 5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나눠줘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X바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R이 있다. 이 5개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R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고 쭉 내려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R, 그렇죠? R 범위에 대한 평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바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니까 시그마 R이니까 이걸 다 더했는 값이 13.2잖아. 그렇죠? 그러면 R 반은 얼마? R 반은 구해보면 R 반은 우리가 R 반은 다 더했는 것. 다 더했는 것. R을 다 더했는 값이 되겠죠? 나누기 K니까 얼마가 되죠? 13.2 나누기 K니까 25 이렇게 하면 R 반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걸 한 번 더 적어보게 되면 27 마이너스 25 나누기 6 곱하기 알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알바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 계산에 의해서 넣으면 되겠죠? 13.2 나누기 25 이러면 알바가 될 것이고 N이 꼴을 5일 때 D2의 값이 얼마냐 하면 D2값 나와 있겠죠? 2.326이네요. 그러면 2.326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되있죠? 계산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5번을 봅니다. 85번. 85번에 보시게 되면 조직을 계획하는데 이용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 그렇죠? 조직을 계획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만드는 조직을 만든다. 그렇죠? 조직을 계획하는데 이용되는 도구 중 해당 직종의 책임, 권한, 수행 업무 이렇게 수행 업무 수행 업무 및 타 직무와의 관계 등을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있죠? 생산부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품질관리부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업부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부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직표가 나오겠지.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무선무선 생산부, 영업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이런 조직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조직에 대해서 관리부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책임 분장표가 있어야 되겠지. 생산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책임 분장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직무기술서가 나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직무기술서라는 거는 뭐냐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용사가 하는 일은 뭐냐 머리 깎고 바닥 쓸고 샴푸질하고 이런 걸 하겠지. 그렇죠? 이게 직무기술서에 적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행업무 이걸 나타내는 거는 어디? 직무기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